아침을 시작하는 슬기로운 방법. 오늘 내게 이론 뉴스. 출발 새아침. YTN 라디오 출발 새아침 3부 문을 열면서 안내 말씀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이제 YTN 라디오 출발 새아침을 프리미엄 콘텐츠 OTT인 웨이브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웨이브 앱 쓰시는 분들은요. 언제 어디서든 편하게 YTN 라디오 찾아주시길 바라면서 경제 방 뉴스 지금 만나보시겠습니다. 알면 대박. 오르면 쪽박. 경제방뉴스.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 만나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우리나라가 올해 상반기 배터리 시장에서 중국 그리고 일본을 누르고 1위 차지했다고요. 그렇습니다. 이 배터리 3국지 한중일 경쟁에서 한국이 승기를 잡았습니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올 상반기 국내 배터리 기업들의 세계 시장 점유율은 출하량 기준 34.5%로 1위입니다. 경쟁국인 중국이 32.9%, 일본이 26.4%보다 앞서는데요. 지난 5년 동안 한중일 3국의 글로벌 배터리 시장 점유율을 보면 엎치락 뒤치락입니다. 한국은 2016년 꼴찌였습니다. 3위 9.5%에 불과했지만 올해 34.5%로 1위로 껑총 뛰어 올랐고요. 중국이 1위였는데요. 올해 감소세로 돌아서면서 32.9%로 밀렸습니다. 일본은 2018년 이후 계속 하락해서 26.4%에 그친 겁니다. 기업별 점유율을 보게 되면 지난해 상반기 1위, 2위 업체가 중국 업체였죠. 중국의 CATL과 일본의 파나소닉이었는데 올해는 2위, 3위로 밀려났고요. 그동안 4위였던 LG화학이 1위로 올라섰습니다. 이 보고서는 세계 생산 93.8%를 차지하고 있는 한중일간 각축전이 앞으로 2년에서 3년간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전기사 배터리 산업에서 글로벌 리더 위치를 확고히 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2, 3년간 4세대 기술력 확보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라는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집값의 호가를 조작하거나 당 앞에서 가격을 끌어올리는 이런 각종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 처벌을 법제화하고 강도도 대폭 격상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열장정이 도둑 한 명 몸 막는다고 했는데요. 결국 정부가 부동산 감독기구 설립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시장 교란 행위를 감시 통제할 범정부 감독기구가 이르면 연말 늦어도 내년 초에 출범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가 이제 집값 호가 도작이나 담합 허위 매물 등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처벌을 법제화하고 이런 규율을 감시 감독하고 집행할 감독기구를 설치한 내용의 법안을 검토 중입니다. 현재는 정부 내 부동산 시장 교란을 단속하는 기구가 있습니다. 국토부 산하에 있는 부동산 시장 불법 행위 대응반인데 그러나 이 규모를 더 늘리겠다는 겁니다. 물론 이제 과열지구 그리고 이상거래에 대한 점검을 확대하게 되면 분명히 효과는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론도 만만치가 않은데요. 이 자금의 부동산 시장의 불안이 과연 투기 거래와 담합 때문이냐. 지나치게 행정 편의적인 발상이다. 또 하나의 옥상옥 감독기구 설립에 그칠 것이다. 라는 지적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국내 가계 신용대출 금리가 주택담보대출 금리보다 낮아지는 이런 이례적인 현상 나타나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이제 신용대출 금리가 주택담보대출 금보다 낮은 이제 정말 초유의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5대 시중은행의 신용대출 잔액은 13일 기준 121조 원을 넘었었습니다. 한 달 만에 1조 3천억 원 가까이 급증했는데요. 문제는 이제 2차로 급증하고 있는 신용대출 상당수가 주택 관련 자금 수요로 추정이 됩니다.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강화되니까 상대적으로 대출 문턱이 낮은 신용대출로 수요가 몰리고 있는 건데요. 이외에도 이제 증시화량을 타고 빚을 내 투자하고 있는 개인 투자자들도 덜어 있습니다. 불행 중 다행으로 은행권에서 신용대출 금리가 주택담보대출 금리보다 더 낮아지는 현상까지 벌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최근에 이제 이렇게 역전된 데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인터넷 전문행이 대출 경쟁에 뛰어들면 뛰어들고 있고요. 또 양쪽의 기준금리가 다른 게 큰 요인인데 신용대출은 단기물인 금융체 6개월을 기준으로 해서 주 단위, 하루 단위로 금리가 반영되는 구조라면 주택담보대출은 8개 시중은행이 조달한 자금의 가중평균 금리이기 때문에 매달 한 차례 중순에 발표가 돼서 한 달에 한 번 바뀝니다. 그러다 보니까 속도가 더딘 편인데요. 때문에 일각에서는 신용대출이 주택담보대출의 우회 경로로 이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서 또 금융당국이 신용대출 규제에 나서는 거 아니냐라는 말칙도 나오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집을 산다, 장만한다, 젊은이들 사이에 이런 말이 있었는데 이게 실제로 어떤 조사 결과라도 나왔나 봐요, 보니까? 그렇습니다. 빚내에서 집사하는 이른바 패닉바잉, 공황구매 주체가 바로 30대입니다. 대출 비중이 가장 높은데요. 부동산 앱정보 업체인 직방에 따르면 지난 6월 서울 아파트 연령대별 매매 비중은 30대 이하가 36.1%로 가장 높았습니다. 이어서 40대, 50대, 60대의 순이었는데 또 이 가운데서도 서울 자치구 25개구 가운데 30대 이하의 아파트 매매 비중이 가장 높은 것은 성동구인데요. 전체 거래의 52.9%가 30대가 차지했습니다. 중부 역시 30대 이하의 거래 비중이 52%인데요. 이외에도 강서구, 영등포구, 구로구가 30대 매매 비중이 40%가 넘습니다. 이들 지역은 가격대가 상대적으로 높지 않고요. 대출 끼면 살만한 곳인데다가 강남에 직장 있는 분들, 근접성이 뛰어난 것이 이들 지역의 매수를 불러일으키는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이었습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 출발 새 아침, 잠시 후 계속됩니다. 시사인물 토크쇼 한 분만 판다 네, 한 명의 인물과 그를 둘러싼 이슈를 끝까지 파보는 시간입니다. 시사인물 토크쇼 한 분만 판다 시작합니다. 함께하실 두 분 소개해드릴게요. 항상 나오시는 박원석 정의당 정책위장 나오셨고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늘 처음 나오신 것 같은데요. 황규환, 미래통합당 부대변인 함께하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두 분도 서로 처음 보시는 거죠? 네, 처음 뵙습니다. 함께 한 분을 파는 이 작업 좀 재미있게 해보시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 주인공부터 만나보시죠. 나를 열도 안 올라요. 나는 병에 대한 증상이 전혀 없어요. 그런데 전광훈 목사를 격리 계산으로 정했다고 통보를 했습니다. 이놈들이. 지금부터 또 15일 동안 저는 직구상에만 처박혀 있으라고 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받아들여야 되겠습니까? 방역당국의 점사 결과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가 코로나19의 양성 반응을 보여서 확진됐다라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서울 집회에 참석하신 분들 가운데 발열이나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조금이라도 있으신 분은 즉시 가까운 선별진료소를 찾아 검사를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광훈 목사 관련 뉴스 인터뷰라든지 이런 거 들어봤는데요. 성령의 힘으로 자신은 병에 걸리지 않는다, 이렇게 자신했던 분입니다. 결국 어제 오후에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인데요. 이분이 확진 판정도 받고 그랬는데 결국 그 전에 또 앞서서 8월 15일에 집회 강행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결론부터 말하면 적절치 않았다, 이렇게 보는데요. 두 가지 측면입니다. 첫 번째 종교인으로서 적절치 않았고요. 지금 주변의 종교인분들이 좀 많이 속상해하십니다. 사실 대부분의 종교인들, 특히 교회 다니신 분들 같은 경우에 사실 방역수칙도 잘 지켜왔고요, 대다수의 분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집회로 인해서 마치 전체 종교인들이 문제인 것처럼 좀 비춰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교회 다니시는 분들, 전체 종교인들이 좀 많이 속상하고 계시기 때문에 종교 지도자로서 일단 부적절했다고 보고요. 두 번째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사실 7개월째 코로나19로 인해서 사실 아이들도 학교를 못 가고 있고 일상생활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국민들 앞에서 사실 그 집회에서 나온 얘기들은 저는 공감을 합니다. 어떤 부동산 정책 실패에 대한 문제라든가 문재인 정권의 어떤 오만과 독선 이런 거에 대한 불만들. 그런데 그런 걸 사실은 모든 국민들이 나가고 싶은 심정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회를 안 나갔던 이유는 우리 모두가 어떻게 보면 공동체의 구성원이고 그런 부분에서 자신의 목소리를 내더라도 타인의 어떤 생명과 안위에 부담이 되거나 불편을 끼치는 행위는 하지 않아야 된다는 게 기본적인 책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국민으로서 또 부적절했다. 다만 이제 저는 정부하고 여당의 행태에 대해서도 한 가지씩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일단은 이거랑 별개로 여당에서 지금 정강훈 목사랑 또 일부 교인의 문제인 것처럼 이렇게 몰아가고 있는 것이 올바른 행위인가에 대해서는 한번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 봄에 신천지 사태 때도 그랬지만 이게 사실은 한 집단을 갖다가 특정 집단을 갖다가 여름몰의식으로 해서 마치 절대 악인 것처럼 몰아가면 이게 사실 방역활동에는 전혀 도움이 안 되거든요. 당시에도 보건당국에서 너무 그렇게 하면 이 사람들이 오히려 숨는다. 더 알 수가 없다라고 얘기했듯이 지금 한 1024명 정도가 지금 깜깜이 환자라고 하죠. 아직 행방을 알 수가 없다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몰수록 방역에도 하등 도움이 안 되는데 여당에서 너무 정치적으로 이용을 하고 있고 당일날 물론 기자회견 형식을 빌기는 했지만 민주노총에서도 2천여 명 정도가 집회를 한 걸로 나오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지 않은 채 오로지 이 집회만 황화문 집회만 가지고 문제를 삼는 거는 좀 정치적 의도와 함께 방역으로도 도움이 안 된다. 또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정부가 과연 지금 제대로 된 역할을 했는가. 코로나19 잠복기 1주에서 2주 정도를 생각해 보면 지금 주말에 나오고 있는 확진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번 집회를 통해서 나왔다기보다는 사실 2주 전, 1주 전에 이미 발생을 한 부분들인데 그 당시에 정부의 방역 대책이나 아니면 이런 코로나19 대응하는 방식에 문제가 없었는지 예를 들어서 이번 주말만 해도 외식 쿠폰을 준다고 했다가 부랴부랴 취소를 하고 지난주 같은 경우는 박농우 복지부 장관이 직접 나와서 관광장려기관을 만든다거나 이런 식으로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정부가 안이한 대응을 통해서 지금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데 단지 이 모든 게 사실 지난 주말에 일어난 집회의 문제인 것처럼 몰아가는 건 역시도 무책임한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정광욱 목사의 집회 광회는 문제가 분명히 종교인으로서도 국민으로서도 문제가 있지만 이분이 하신 다른 내용은 좀 살펴봐야 되고요. 또 그와 함께 정부가 지금 코로나19에 대한 어떤 대응, 이런 모습, 대응하는 모습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박 의장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좀 웃지 못할 상황인데요. 우선은 전광훈 씨는 보석 조건을 위반을 했죠. 지난번에 선거법 위반으로 인해서 기소돼서 구속됐는데 보석 조건이 집회를 참가하지 않는 조건입니다. 그런데 보석 조건을 전면로 위반했기 때문에 저는 보석 취소는 당연한 결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종교활동의 자유 혹은 종교의 자유에도 제한은 따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미 정광훈 씨의 행위는 종교활동의 자유의 수용 범위를 넘어섰다. 지금까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서 우리 방역당국이나 국민들이 얼마나 방역수칙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까? 그런데 그런 노력을 약화시키고 순식간에 물거품으로 만드는 그런 행위가 아닐 수 없고 지금 코로나 확진자가 속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 이 교회의 신도들에게 검사를 받지 말아라. 라는 식의 그런 선동을 한다는 것은 종교 지도자로서 해서는 안 될 그런 반사회적인 그런 행위였다는 생각이 들고 그러면서 또 본인은 가서 검사를 받았어요. 그것도 관악구에 있는 병원에 가서 엉뚱하게 확진 판결을 받았는데 과연 이분이 목회자로서 혹은 종교 지도자로서 정말 제대로 된 양심과 정직성을 가지고 있는 분인지에 대해서 대단히 의심스럽고요. 물론 누구나 집회 시위 결사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그 집회 시위의 자유를 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처럼 공중보건의 위기 상황에서 옥외에서라 할지라도 비록 그런 대규모 집회를 강행하는 것은 그게 민주노총이 됐든 사랑제일교회가 됐든 아니면 8.15 집회를 주최했던 누가 됐든 바람직하지 않죠. 전부 하지 말았어야 되죠. 서울시의 집회 금지 명령이 강제성이 없는 거라 하더라도 어쨌든 행정당국이 집회 금지 명령까지 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강행하고 또 집회 참가자들 중에도 이미 확진자였거나 확진자일 가능성이 높다고 의심되는 분들이 참여를 했잖아요. 결국에는 전광훈 목사가 확진 판정을 받았고 저게 또 얼마나 많은 N차 감염으로 확대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대단히 위험한 행동을 했다고 보고 지금 많은 전문가들이 2차 대유행의 초기 단계에 진입했다. 지금 비단 공략 상황만이 아닙니다. 세계적으로도 지금 하루에 확진자가 29만 명이 나타났고 유럽 같은 경우에는 다시 2차 대유행의 조짐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굉장히 긴장을 해야 될 상황이고 지금까지의 K-방역이 성공을 거둘 수 있었던 이유는 정밀한 역학 추적을 통해서 선제적으로 코로나 확산에 대한 관리를 치밀하게 해왔던 건데 지금 감염 경로를 모르는 확진자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고 있어요. 이게 굉장히 위험한 거고 또 대구 신천지 교회를 중심으로 1차 대유행이 있을 때만 하더라도 이게 지역적 통제가 가능한 그런 수준이었는데 수도권으로 이게 올라오면 지역적 통제가 사실상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런 점에서 굉장히 우려스러운 상황이고 어쨌든 지금 병상도 굉장히 부족하고 이게 여러 가지로 위기 상황인데 정부는 정부대로 2차 대유행에 대비한 그런 2단계 플랜을 새로운 플랜을 좀 세워야 될 것 같고 그리고 국민들 그동안의 일상생활에 불편을 겪으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해오셨지만 저렇게 국민들의 노력을 순식간에 물고픔으로 만드는 행위에 대해서는 저는 엄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진광훈 목사의 집회 광유는 분명히 잘못된 그런 행위였고 그와 더불어서 그렇지만 또 정부도 이제는 2단계의 플랜 준비해야 된다.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방역 전문가가 사실은 아니더라도 이번 사랑제일교회에서 퍼지고 있는 확산하고 있는 이 코로나19는 신천지 때와는 약간 다른 양상입니다. 그런 부분도 좀 더 짚고 넘어왔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황글대장님께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그 당시에 아까 지역적인 통제 어떻게 보면 특정 교인들 고기만 했지만 지금은 집회 참석자들도 그렇고 이전에 워낙 대형 교회다 보니까 사실은 전국에서 왔다 가시는 분들이 많고 또 이분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약간 전체적으로 사회적으로 이분들을 어떻게 보면 절대악 이렇게 하다 보니까 밝히기를 좀 꺼려하시는 부분들이 있고 게다가 수도권 같은 경우는 인구 밀집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크기 때문에 사실은 좀 많이 두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이것도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일단 신천지 교회 때는 초기에 어쨌든 신천지 교회에서 신도 명단을 좀 내놓길 꺼려하고 그리고 진단을 안 받으려고 회피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어쨌든 공권력이 강하게 요구를 하니까 명단도 다 공개를 했고 정부의 어쨌든 방역 대응에 순응을 했다는 점이 지금 사랑제일교회나 혹은 정광훈 목사의 행위하고 좀 다른 점이죠. 그러면서 어떤 점에서는 더 나쁘다 이런 평가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사랑제일교회 신도들 중에 연락 조절된 사람이 600여 명이 넘는 걸로 확인이 되고 있고 또 일부는 저항까지 하고 있고 정광훈 목사는 노골적으로 뭐 괜찮다. 나는 안 걸린다. 신도들한테는 검사받지 말아라. 이렇게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당연히 국민들이 보기에는 저분들이 과연 제정신인가라는 생각이 안 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전광훈 목사도 마찬가지고 사랑제일교회 신도들도 마찬가지고 어쨌든 이게 정부에 대한 비판적인 그런 의사 표명의 자유를 행사하느냐 안 하느냐 차원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공중복원의 위기에 대한 우리 공동체의 대응에 순응하느냐 안 하느냐 차원의 문제이기 때문에 더 이상의 그런 일탈 행위는 명인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하게 인식을 하시고 정부의 방역 대응에, 방역 노력에 저는 참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정광훈 목사 지표라든지 이런 부분 관련해서 각 당별로 반응이 약간 다릅니다. 사실 여당 쪽에서 좀 더 강하게 비난을 했었고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이제 민주당에서는 또 미래통합당이 대응을 전혀 별로 안 한다 이렇게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대응을 안 했다라기보다는 이제 뭐 하루밖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또 어제 정광훈 목사가 어제 오후에 이제 확진 판정을 받았으니까 오늘부터 뭐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의원님들이나 아니면 지도부에서 입장을 내놓을 생각을 하고요. 당일날도 이제 집회 자체에서는 대변인 논평이 나갔습니다. 이제 저희가 국민의, 청와대는 이제 국민의 목소리를 듣되 국민들 역시 좀 방역수칙을 준수해달라. 그런데 앞서 말했듯이 정광훈 목사가 됐든 누가 됐든 간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의무를 다할 필요는 있고요. 다만 이제 민주당이 이걸 갖다가 미래통합당을 공격하는 소재로 삼는 것 자체가 아까 박 전 의원님 말씀하신 게 이제 이거는 사실 정치적 영역이 아니라 공중복원의 차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오히려 정치적으로 좀 이용하려는 것이 아닌가 대응을 하지 않았다고 지지한다. 이렇게 한다는 건 좀 너무 과장된 논리 같고요. 그렇게 따지면 사실 그동안 북한 김여정이 명말할 때 침묵했다고 해서 그게 북한을 지지하던 건 아니지 않습니까? 민주당이.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너무 이 부분을 정치적 공세의 대상으로 삼으면 안 되고요. 미래통합당은 공당으로서 기본적으로 충분히 우려를 표했고 앞으로도 이런 정광훈 목사의 구속 이런 부분을 사실 사법부랑 경찰이 엄정하게 판단해서 진행을 하면 되는 부분이고 단순히 우리가 정광훈 목사를 구속하라는 목소리를 안 낸다고 해서 지지한다. 이런 식으로 몰아가는 건 좀 오히려 또 이 본질을 흐트리는 행동이다. 저는 지금 통합당이 좋은 기회를 맞았는데 이게 강성 지지층의 눈치를 보느라고 우물쭈물하다가 오히려 그런 전광훈 목사류에 사실은 통합당의 앞으로의 정치적 진로에 별 도움이 안 되는 분들을 손절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고 있다고 봐요. 그래서 지금 사실 누가 보더라도 8.15 집회에 참여한 분들 전체는 아니겠지만 그 8.15 집회를 주최하거나 저렇게 강행한 그런 과정은 무리가 있었단 말입니다. 당연히 제1야당으로서 또 지금 김종인 비대위원장 체제에서 뭔가 정비를 하고 최근에 지지율도 많이 올랐잖아요. 그런 이유에 이른바 보수와는 좀 흐름을 단절하겠다라는 입장을 분명히 선언을 했다면 오히려 정치적으로는 점수를 딸 기회가 있었는데 여전히 통합당 안팎으로 지지 기반의 그런 분들이 상당수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어정쩡한 스탠스를 보인 게 아닌가 싶고 또 일부 전직 의원들 또 현직 의원이 집회에 참여를 했어요. 물론 홍문표 의원은 지역에서 올라온 지역 목사님이나 이런 분들 만나서 잠깐 인사하고 갔다. 이게 다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바람직하지는 않죠. 게다가 전직 의원들 같은 경우에 물론 그분들이 현직 의원이 아니고 현재 당에서 주요한 당직을 맡고 있지 않지만 김진태 전 의원이나 민경욱 전 의원이나 이런 분들이 가서 마이크도 잡고 했단 말이죠. 그게 사실은 지금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뭔가 당의 분위기를 쇄신하고 그리고 새로운 어떤 보수로 나아가려는 흐름에 일정하게는 찬물을 껴는 역할을 하지 않을까 싶고요. 하태경 의원이 정광훈 목사 구속해야 된다. 구속하고 말, 구속시켜라 말라. 이 주장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게 상식적인 차원에서 저런 행위가 과연 우리 공동체가 용인하고 수용할 수 있는 행위인지 그런 행위가 아니라면 명백히 그런 행위의 중단과 시정을 요구하는 게 당연히 저는 이 공당으로서의 입장이라고 보는데 그런 입장을 분명하게 표명하지 못하는 게 또한 현재 통합당이 갖고 있는 딜레마이자 한계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현재 미래통합당의 어떤 자세, 태도가 어정쩡하다. 그런 것 때문에 오히려 어떤 이 상황에서 사실은 어떤 표를 더 가져갈 수 있는 지지를 더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도 오히려 적극적인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못해서 그런 부분이 좀 오히려 말씀하신 대로 이를테면 그러기는 커녕 오히려 아까 말씀하신 김진태 의원이라든지 어떤 전 의원들이 참여를 했고요. 또 심지어 현역 의원도 참여를 했고 또 이런 어떤 뭐랄까 비판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현실적으로 개인 자격으로 참여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강제적으로 참여하지 말라 이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지금 좋은 기회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떤 전략적으로 또 접근할 문제도 아닌 것 같습니다. 이건 아까 말씀하신 상식의 문제인 거고 그런 의미에서 문제가 있다면 그거에 대해서는 거기에 참여하신 분들은 그게 꼭 미래통합당 소속이든 아니면 다른 분들이든 간에 일괄적으로 예를 들어서 문제가 있다면 문제에 대해서 합당한 대가를 치르시면 되는 거지. 그걸 갖다가 정치적으로 다가가서 이게 표 확장을 위해서 저희가 어떻게 다가가고 그럴 건 아닌 것 같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직 하루밖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부터 좀 더 지켜보시면 당에서 좀 오늘 또 김종인 위원장이 대구 방문하시고 또 내일 광주 방문하고 연이어서 일정이 있기 때문에 그 일정 가운데에서 어떤 메시지들이 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부분을 좀 더 지켜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태경 의원이 정광호 목소리를 구속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했지만 또 더불어서 저런 얘기도 했습니다. 서울광장에서 박원순 전 서울시장 분양소 설치한 것. 이게 사실은 빌미를 준 거 아니냐. 또 장례위원장인 이해찬 대표도 책임지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경강부회죠. 하태경 의원이 특히 그런 식의 화법을 많이 구사하는데 서로 갖다 붙일 수 없는 걸 갖다 붙여서 이른바 물타기 하는 그런 식의 논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반대로 질문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 박원순 대규모 장례식으로 인해서 그게 코로나 확산에 영향을 미친 게 있느냐. 결과란 적이긴 하지만 없단 말이죠. 지금 사랑제일교회나 혹은 8.15 집회하고는 굉장히 다른 상황이었는데 게다가 또 이게 장례였고 그리고 서울시장이라는 어쨌든 공식적인 그런 행정 절차에 의해서 이루어진 거였는데 그걸 갖다 붙여서 정치적으로 저렇게 한쪽을 물타기 하는 식으로 얘기하는 건 적절치 않고요. 어쨌든 지금 전광훈 목사의 행위나 아니면 8.15 집회가 바람직하지 않았다는 게 상식적인 판단이라면 그 얘기만 하면 됩니다. 그게 지금 앞서 우리 부대변인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전략적으로 정치적으로 지금 미래통합당의 지지율이나 표에 도움이 되느냐. 그런 판단 이전에 그런 공학적인 판단 이전에 상식의 눈높이에서 봤을 때 그게 잘못된 거라면 잘못된 거라고 지적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뭐 하루밖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 미래통합당에서 어떤 메시지가 나올지 좀 지켜봐달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지켜보긴 하겠습니다만 여전히 통합당이 안고 있는 딜레마가 있다는 거죠. 한편으로는 강성 지지층을 이른바 집토끼들을 묶어놓으면서 한편으로는 이게 중도까지 확장을 해나가야 되는데 중도 확장에 있어서는 최근에 소시기적인 이런 국면으로 봤을 때는 일부 문재인 정부의 실정과 맞물려서 성공적인 측면이 있어요. 그런데 과연 그런 성공이 지속되려면 이른바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그런 어떤 강경 지지층의 강경 보수층의 요구나 혹은 주장이나 이런 것들과 분명하게 선을 그을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과 분명히 선을 그지 못한다면 이른바 중도 확장 혹은 다시 이제 숙권 능력을 혹은 숙권비전을 국민들한테 보인 데는 한계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태경 의원의 발언은 견광부에다. 또 불타기로 어떻게 불타기 발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그런데 중도 확장이라는 차원에서 본다면 통합당의 지금 처지가 좀 어정창하다. 그런데 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사실 말씀하신 대로 이제 현 정부가 부동산 정책 등에 좀 실패를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종의 반사의 얘기다. 그래서 심지어는 뭐 가만히 전략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 어떻게 보십니까 황부대님께서는. 전 가만히 있었다라고 생각하는 건 아니고요. 여러 가지 이유가 합쳐져서 사실은 지지율 상승이나 이런 것들이 이어졌겠죠. 정책에 대한 위반도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또 미래통합당 비대위가 들어온 다음에 사실은 많은 부분들이 변화가 되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장외투쟁을 안 하고 이제 장례원 내에서 어떤 국회 본회의에서의 발언이나 상임위에서의 질이 이런 걸 통해서 국민들한테 좀 더 정책을 쉽게 알 수 있도록 다가가려는 전략들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작용을 했고요. 아까 박 의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광화문 집회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조금 덧붙이자면 그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본질적으로 다가가고 실제적인 대안을 마련하려면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동일한 잣대를 들이대야 됩니다. 사실은 박원순 전 시장 장례식으로 인해서 확진자가 없었다고 얘기하는데 그거는 사실 알 수가 없는 부분이고 오히려 광화문 집회 관련 같은 경우도 지난주에 있었기 때문에 아직 여기에 대해서는 확진자가 이 집회를 통해서 확진자는 아직 발견할 수가 없거든요. 한 1, 2주의 잠복기가 지난 뒤에는 알 수 있는데 이거를 예단해서 광화문 집회는 문제고 그 전에 있었던 다른 부분들 서울시 집합금지 명령 얘기하셨는데 하태경 의원이 SNS에 올리신 거 보면 사실 서울시의 장례식 관련해서도 절차가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서울시에서는 경찰에다 알아보라고 그러고 경찰에서는 보건복지부에다 알아보라고 서로 떠넘기기 책임을 하고 있어서 하태경 의원이 우려하는 건 있는 거죠. 우리의 그런 걸 따라서 어떤 잣대가 이중적으로 작동을 하다 보면 이게 또 다른 핑계거리를 만들고 제2, 제3의 정강훈이 나올 수 있다는 우려를 갖다가 본인이 분명 SNS에 명확히 밝혔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게 광복절 날 일어난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이번에 광복절 메시지가 어떤 미래를 위한 과거, 미래를 위한 기억 이런 부분들도 있었는데 정강훈 목사 건도 그렇고 아니면 김원웅 회장의 발언이나 이런 부분들이 사실 되게 소모적인 논정이 되어서 우리가 과연 대한민국이 위대로 나아갈 수 있는 방향에 작용을 하는 것인가. 자꾸 이거에 지금 깨끗이 정말로 이걸 깨끗이 인정하고서 앞으로 나아가려고 하면 공통의 잣대를 들이대고서 정강훈 목사뿐만 아니라 어떤 정치적 편향성 없이 민준호 총 집회도 똑같이 하고 박원순 전 시장의 장례식에 했던 것도 똑같이 작용을 하자는 형평성의 문제인 거지 이거를 개별개별 사안으로 해서 어떤 건 확진자가 안 나왔기 때문에 넘어가도 되고 이거는 확진자 우려가 있으니까 꼭 엄단해야 되고 이것도 사실은 이중잣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태경 의원의 발언도 어떤 이중잣잣대를 쓰지 말아야 한다. 그런 관점에서 그런 얘기를 한 것으로 파악해야 되고 이번에 청와대로 좀 넘어가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여야 대표 회담을 제안했지만 불발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회담을 공식 제안했다는 청와대 반면에 공식 제안 없었다는 미래통합당의 입장이 충돌하고 있는데 어느 쪽에 말이 맞는 겁니까 이거? 먼저 애매한데요. 공식 제안이라고 보자면 공식 제안일 수도 있고 왜냐하면 정무수석이 예방을 했다가 김종인 비대위원장한테 말씀을 드린 거기 때문에 한쪽에서 공식 제안을 했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일 테고 통상에 이런 경우에 공식 제안은 조금 다르죠. 비서실장이 별도로 전화를 하든가 해가지고 공식적인 제안을 하는 전례들이 있었고 아니면 언론을 통해서도 이런 공식 제안을 한다. 대변인이 발표를 하든가. 그런 절차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간에 해석만 남는 건데 이거 가지고 저는 언쟁을 할 때는 아닌 것 같고 지금 여러 가지로 위기 상황이기도 하고 또 8월 국회가 시작되지 않습니까? 결산 국회이긴 한데 결산 그 이상의 중대한 과제들이 있어요. 4차 추격 문제도 지금 미래통합당에서 주도적으로 제안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런 등등의 현안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시급해야 대표가 만나는 게 맞다고 보고 또 이 정부 들어서 일종의 정책협의체를 계속 운영하겠다. 이게 대통령이 공언하신 내용이잖아요. 그 취지에 비춰봤을 때도 이걸 가지고 어느 쪽의 거부다. 어느 쪽의 과실이다. 이런 식의 언쟁을 한 차례 주고받았으니까 그걸로 저는 충분했다고 보고요. 지금이라도 빨리 그렇다면 형식을 불문하고 서로 간의 대화를 통해서 날짜를 잡고 만나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형식을 떠나서 빨리 만나는 게 지금 필요하다. 청와대에서 주장하는 게 13일 날 예방했을 때 얘기를 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13일 자리는 최선영 정무수석이 처음 임명되고서 인사하는 자리였습니다. 처음 인사하는 자리에서 동네에서 아는 사람끼리 만나듯이 언제 한번 밥 한번 먹어요. 언제 한번 봐요. 이런 식으로 제안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잖아요. 사실 그리고 국민들 앞에서 대통령하고 여야 대표 회담 자체가 가볍게 보여서도 안 되는 것이고 또 그동안 많은 만남이 있었지만 사실은 국민들한테 아무 성과물이 없어서 국민들한테 실망감을 준 것도 사실이고 그래서 실질적인 대화가 돼야 되는 게 우선인데 예를 들어서 그 가운데는 아까 친전을 보낸다거나 아니면 예를 들어서 물밑작업을 한다거나 그 과정에도 또 무수한 일들이 소요가 되겠죠. 의제가 설정돼야 되고 날짜와 장소는 어떻게 할 것이며 형식은 어떻게 하고 또 참석 범위는 어떻게 할 것인지 사실 그런 실무적인 것들 부분들이 많이 결정된 뒤에 국민들 앞에서 비로소 우리가 이렇게 만나기로 했습니다라고 좀 그렇게 발표를 하는 것이 맞는 건데 섣불리 사실 그런 거 진행된 바도 없고 아무것도 없이 그냥 게다가 이제 그동안 사실은 미래통합당이 주장했던 거에 대해서 대통령이나 민주당이 계속 이런 자의 거절을 많이 했습니다. 이제 4차 추경 같은 경우도 미래통합당은 계속 얘기했지만 대통령은 재고 여지 없다라고 얘기를 했고 어떤 상임위 독식이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경제정책라인 교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가운데서 서로 간에 신뢰가 쌓여 있어도 사실 만나기가 쉽지 않은데 신뢰가 많이 흐트러진 가운데서 언제 한 번 봐요라는 식으로 던져놓은 다음에 그다음에 잘 안 되니까 이걸 또 언론에 먼저 공개를 하고 최재성 정무수석 같은 경우에 처음 임명하면서 본인이 소통이 아닌 대통을 하겠다라고 얘기했는데 과연 이런 모습들이 대통의 모습인지 그 전에 상임위 협상 과정에서도 그랬지만 어떤 협상 결과 협상 중간에 있던 가안을 갖다 마치 합의됐는데 미래통합당이 깨트린 것처럼 언론에 먼저 흘리고 이런 경우가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과연 대통령이 얘기한 협취하고 맞는 방향인지 또 그거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되는지는 한 번 국민들이 판단해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이런 점은 있을 것 같아요 사실은 지금 상황에서 좀 급한 거는 청와대나 여당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미래통합당 입장에서는 굳이 뭐 우리가 매달려서 만날 이유도 없고 또 격식이나 이걸 충분히 갖춰서 또 야당의 입장을 충분히 존중해서 만나자는 것도 아닌데 저런 거에 휘둘릴 필요가 있느냐라는 판단을 할 만한 상황이에요 저는 꼭 그렇진 않다고 보고 서로 간에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어찌됐든 정기국회가 다가오는데 정기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포함해서 중요한 법안들을 통과시키려면 여당 입장에서는 지금 입법 독주라는 비판이 많지 않습니까 지난번 부동산 정책 통과시킬 때처럼 그렇게 할 수도 없어요 게다가 지금 전 상임위원장을 독식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상황을 지속적으로 끌고 가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당 대표가 새로 손출이 되고 한다면 아마 상황이 바뀔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 상황 타계를 위해서라도 저는 청와대 회담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보고요 미래통합당도 아까 가만히 전략도 나왔지만 가만히 만다 그래서 지속 지지율이 계속 올라가지는 않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정부 여당의 정책 추진에 좀 무리가 있고 또 국민들 설득의 한계를 노출하고 있는 것도 사실인데 그 반사이익이 언제까지 오지는 않습니다 결국 야당으로서 비전과 숙건 능력, 대안 제시 능력을 보여야 되는데 그러려면 자신의 의제를 관철시켜야 돼요 관철시키려면 지금 상임위원장 일방적으로 여당한테 내준 것도 다시 복원을 해야 되고 뭔가 그리고 국정운영에 있어서 견제를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생산적인 그런 대안을 제시한다는 모습을 보이려면 역시나 일종의 영소회담의 필요성이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 거라고 보고 대충 힘겨루기가 끝났으면 빨리 날짜를 잡아서 만나는 게 국민들 보시기에도 바람직한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번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박원석 정의당 정책위의장 황규환 미래통합당 부대변인이었습니다 Y10 라디오 출발 새 아침 3부 순서에 의사 마치고요 잠시 후 4부로 돌아오겠습니다 뉴스 탐구생활 못 떠나도 고 탁PD의 국제뉴스 지구촌 구석구석 못 떠나도 고 나와 다른 듯 또 닮은 사람 사는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여행작가 탁재형 PD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여행으로 수다 떠는 PD, 탁재형 PD입니다 저번 주에 운 나오셨어요 지난주에 오다가 집중호우로 길이 가로막혀서 눈물을 머금고 다시 그냥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때 그래도 우리가 방송은 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갓길에 차 대고 비상등 켜고 방송을 했습니다 재난 상황에서 여행 얘기해서 좀 그렇지만 그때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때 생생한 제의자유로 소식을 제가 알려드린 걸로 만족을 하겠습니다 지구 곳곳에서 코로나뿐 아니고요 또 기후 이변에 의한 자연재해 소식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프리카에서는 또 배가 하나도 뒤집혔죠 네 이게 우리 보통 모리셔스라는 섬나라 네 그렇습니다 일반인들이 많이 아신지 모르겠는데 어떤 뭐 환상적인 어떤 뭐 그렇죠. 최근에는 신혼부부들한테 굉장히 각광받는 신혼여행지로 떠오르고 있었는데 그러니까요. 거기에서 뭐 어떤 유조선입니까 아니면 화물선입니까 화물선인데요 지난달 25일에 천국의 섬이라는 별명으로도 유명한 인도양의 섬인데요 모리셔스 남동 쪽에 블루베이 해양공원 인근 해변에서 일본 선사 소속입니다 10만 톤급 화물선 한 척이 좌초가 됐어요 10만 톤급이요 네. 이 배 이름이 와카시오라고 하는데 이 배에는 200톤의 디젤 그리고 3,800톤의 연료형 중유가 실려 있었습니다 그중에서 1,000톤이 넘는 중유가 바다로 지금 누출이 됐고요 그래서 수천 명의 섬 주민과 자원봉사자들이 기름띠 확산을 막기 위해서 삽과 페트병 사탕수수로 만든 방제 펜스 등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작업에 나섰어요 그래서 이 중에서 지금까지는 한 800톤 정도 회수를 했지만 이미 기름띠가 워낙 번져나가서 16제곱킬로미터 면적을 덮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지역이 40종의 산호와 70종 이상의 물고기가 서식하는 아주 유명한 스노클링 및 스쿠버다이빙 명소거든요 그리고 분홍 비둘기, 아주 거대한 거북이, 400년 된 맹글로브 나무 숲 등 이런 것들로 유명한 생태보호구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지에는 환경 비상사태가 선포가 됐고요 프랑스, 일본 그리고 유엔의 전문가들과 협력해서 방제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중이라고 해요 프랑스는 인근의 프랑스령 레이위니용 섬에서 전문가들과 해군 함정 그리고 군용기 기술자문단을 파견을 했고요 인도 정부에서도 오염방제 훈련을 받은 연안경비대 대원들을 현지에 파견을 했고 오일펜스와 기름을 흡수하는 시트 등도 제공을 했다고 합니다 이 모리셔스가 원래 인도와 인연이 깊어요 과거에 프랑스 식민지도 거쳤고 그 이후에는 영국 식민지가 됐었거든요 그때 인도 사람들이 많이 건너왔는데 지금도 주민의 70%가 인도계고요 그래서 인도가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노력으로 배에 남아있던 기름 중에서 3천 톤 정도가 회수가 됐는데요 3천 톤이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 지역이 워낙에 파도가 거칠고 하다 보니까 배에 계속해서, 좌초된 배에 계속해서 물이 들어와서 결국에는 그 압력 때문에 배가 두동강이 나서 배에 남아있던 기름이 추가 유출까지 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배가 두동강이 났으면 당연히 처리하는 게 쉽지 않을 텐데 어떻습니까? 그대로 있죠 당연히? 그래서 선체가 현지 시간으로 지난 15일 오후 3시 40분경에 두 쪽으로 완전히 쪼개졌고요 그래서 비교적 가벼운 앞부분은 예인선으로 천천히 예인이 돼서 사고 해역을 벗어났는데 하지만 엔진 등이 포함돼 있는 이 뒷부분, 여기가 더 무겁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그대로 사고 해역에 남아있고 여기서 추가 기름 유출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주민들이 머리카락을 기부했다는 소리가 들립니다 이게 뭡니까? 이거는 또 현장에 지금 물자가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기름 흡착을 위해서 방제포, 오일펜스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이게 절대적으로 모자라다 보니까 여기서 지금 방제포에 대체재로 등장한 게 사람의 머리카락이라고 합니다 사람의 머리카락? 그래서 영국의 한 대학의 연구에 의하면 사람 머리카락이 자체의 무게의 3배가 넘는 기름을 흡수할 수 있고 또 물은 그대로 여과를 해버리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유용한데요 그래서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니까 현지에서 주민들이 머리카락을 스스로 기부하는 것이 주를 잇고 있고요 그다음에 자발적으로 어떤 머리카락을 자르거나 아니면 미용실에서 머리카락을 모아오기도 하는 상황입니다 이것들을 나일론으로 된 스타킹이나 그물에 넣어서 길게 연결해서 오일펜스 대용으로 지금 활용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아까 말씀하시기를 머리카락 자체의 무게의 3배가 넘는 기름을 흡수한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렇게까지 기름 흡수... 그렇다고 합니다 능력이 있군요 머리카락이? 그래서 심각한 얘기하는데 죄송한 얘기지만 사람 머리가 떡진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자체적으로 생산되는 기름인 것 같고요 그럼 안 감으면 거의 아까 말씀하신 대로 머리카락... 3배 이상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름진 머리카락을 만들 수 있겠네요 잘 감아야겠습니다 머리카락 이외에도 사탕수수, 볏집, 현지에서 구할 수 있는 것은 다 지금 구해서 활용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참 방제작업에 참여했던 인력들은 구토와 두통까지 호소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사고가 난 경위가 좀 궁금해요 사고가 난 것은 지난 7월 25일이고요 그리고 기름이 유출되기 시작한 게 좌초되어 있다가 열흘 지난 8월 6일이었어요 8월 6일이요 이 와카시오호라는 배가 길이 300m에 총톤수 10만 톤의 대형 선박인데요 이런 배가 얕고 위험한 산호초 해변에 지나치게 가깝게 접근했다는 것 자체가 문제입니다 열대 바다를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런 산호초로 둘러싸인 열대 섬들은 수심이 깊다가도 갑자기 산호초가 나타나면서 얕아지거든요 그리고 그 부분이 굉장히 거친 암석들로 산호로 뒤덮인 거친 암석들로 뒤덮여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선체가 긁히게 되면 그런 식으로 물이 들어올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은 거죠 그런데 이 배는 사고가 날 때까지 한 시속 20km 정도로 일정한 속도로 계속 항해를 했다는 거예요 이렇다는 얘기는 중간에 제동을 하려는 속도를 줄이려는 그런 노력이 없었다는 거고 위험을 아예 인지를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확인을 해보니까 일본 언론 취재에 의하면 이 배의 승주원들이 사고 직전에 동료의 생일 파티를 했다고 합니다 꼭 이런 일에는 항상 인재가 끼죠 인재, 사람이 잘못이 있게 마련인데 그래서 배가 어떤 상황에 처했는지를 잘 몰랐던 것 같고 그리고 와이파이 신호를 잡기 위해서 해안에 지나치게 접근했다라는 보도까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두 개 다 맞는 사실 가능성이 높네요 그런데 이 모르셔스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천국의 섬이라고 불리는데 마크 트윈도 이 지역을 방문해서 감동받았죠? 마크 트윈 너무 유명하죠 톰 소요의 모험은 미국 작가 아닙니까? 이 지역을 방문한 뒤에 신이 모르셔스를 먼저 창조하고 모르셔스를 본따서 천국을 창조한 것 같다 이런 식으로 말할 정도로 작가도 한 표현이네요 굉장히 아름다운 곳인데요 여기가 이 아름다운 만큼이나 한번 풍랑이 일기 시작하면 바다가 굉장히 거칠어지고요 바람도 굉장히 드셉니다 그래서 17세기에 이곳을 사실 제일 먼저 점령했던 유럽 국가는 네덜란드였어요 그런데 그때는 여기 풍랑이 너무 심해서 안 되겠다 그리고 포기하고 철수를 해버리고 그런데 그때 사실 네덜란드 사람들이 남겨놓은 것 한 가지가 이름입니다 네덜란드를 다스리던 오라니의 공 마우리츠 마우리츠의 이름을 따서 이 섬을 마우리티우스라고 부르기 시작했고요 그게 지금의 영어식 발음으로 모르셔스가 된 거고요 그래서 그 뒤에 프랑스 동인도 회사의 손에 들어가서 어떤 프랑스가 18세기에서 19세기에 걸쳐서 인도와 유럽을 연결하는 향신료 무역에 그나마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전진기지 역할도 했었죠 그래서 1770년에는 모리셔스 총독으로 있던 피에르 푸아브르라는 사람이 네덜란드형 인도네시아에서 아주 감나가는 향신료죠 정향과 육두구를 몰래 무늬점처럼 밀반출을 해서 여기에서 키워서 네덜란드의 향신료 독점을 깨트렸던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가보면 굉장히 많은 열대 식물들이 이곳에 모여 있고 그때 당시에 총독이 꾸며놓은 식물원이 있어요 팜플레무스 식물원이라고 하는데 여기가 굉장히 아름답고 신혼부부들도 꼭 방문하는 그런 곳이라고 하고요 팜플레무스요? 네, 팜플레무스 식물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게 혹시 자몽듯하는 말인가요? 자몽듯하는 말입니다 그렇군요 자몽식물원이라는 뜻입니다 그렇군요 모리셔스 바다의 기름출 상황 빨리 회복되기를 바라봅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탁재형 여행전문 비디였습니다 네, YTN라디오 출발 새아침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스토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하면서 나흘째 신규 확진자가 세 자릿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제일교회 신도인 신천세브란스병원 간호사가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안과병원이 폐쇄됐다는 소식도 들어왔는데요 이어지는 뉴스에서 코로나19 관련 소식들 계속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저희 출발 새아침은 내일 아침 7시 정각에 변함없이 슬기로운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저는 황고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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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